네 여기 예쁜 꽃들 위에 지금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산창 나왔어요 언니네 교회 어디로 지금 가자고 그래서 딸아는 나왔는데 아침 운동 지금 나왔어요 예쁜 꽃들이네 채송아인가 예쁜 채송아 죄송하네요 떡이 밥알쑥 떡이 왔는데 또 다시 아침에 또 와서 지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했다 박연남 이거 박남주한테 보낸다고 응 그래